잘 먹으려면 일을 풀어놔야지 할먹질 사면 못 먹어 강을 먹고 사면 고통도 이만해서 생겨 나오고 내가 타갖고 가서 안 당겨 인자는 그렇게 못 당겨 인자는 안 당겨 잔이가 장거리 뛰면 차 뺏어버린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찬이 말을 잘 들여요 코가 안 깨끗하네 늙은이들 식기 전에 와서 먹어요 어서 먹어